언제 어디 있어도 안 깨우지 못해도 우린 늘 그렇듯 웃음꽃 피어오 그대 미소에 품이 되줄게요 쇼챔피언 비하인드 봤습니다 너무 박진감 있게 끊으신 거 아닙니까? 그 거의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더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비밀과 작전과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끝까지 우리 세븐틴은 무덤까지 비밀로 가기로 했습니다 휘파람 거 같은데? 아 주문도 막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지 형이 갑자기 녹음 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가 심심하다고 자기가 그냥 가이드를 할 테니까 이걸 음을 휘파람으로 해주라고 막 이러고 제가 휘파람 했죠 형이 형이 휘파람 가이드 했잖아 제가 휘파람을 못 불거든요 휘파람이 하니 되게 귀엽거든 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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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걸요? 네, 승단이가 제일 잘 불러요 펜하니 하늘은 먹을 수 있네요 퀸 퀸 아 지금 하려 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들으면 다르게 들릴 수도 있도록 좀 열린 결말이신 것 같아요 민규가 또 무대 소개를 한 번 해드릴게요 아 또 맛깔나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요 우승꽃이라는 노래인데요 저희 세움분이 처음으로 하지 말래 소개 팬분들께 드리는 내용이랄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항상 언제나 우린 뵙도 우승꽃을 키우자 라고 했는데요 망하지 말래 그냥 그런 노래고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어두운 색깔로 확실히 어두운 색깔이 더 잘생겨보이지 않나 뭐 그럼 내가 지금까지 첫 컴백부터 오면서 지금까지는 별로였다 맞아 또 이렇게 또 몰아가네 아니 난 칭찬을 해줬는데 또 이렇게 몰아가 지금까지 다 별로였고 내가 어제 별로였다 했어 노란 머리는 그래 모어 머리가 예뻐 오늘 자신 있으세요? 자신은 뭐 민규 파트 한 번 연습해보죠 하긴 없이 맨날 이렇게 더 연습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항상 내 무대에 설 때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신감으로 인내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수많은 연습과 노래에 대한 자신감 노래들이 다 합쳐서 무대에서 13명이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 이 노래 아십니까? 이달이 저 오른다 가자 잘 어울린다 이런 것도 빠졌겠지 빨개요 아 진짜 빨개요 요만한 빨개요 나 벗거든요 노래 이렇게 삽입해주시는게 재미있는 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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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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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요 시계시계 시계 색깔은 빨개요 도겸이 형 그거 해주면 안되요? 카메라 들고 이거? 뮤비 연기 아 눈썹 연기 보여드릴까요? 양아도 하고 싶어서 우리가 형이 뭐 생각하는데 아이고 싶어 니네가 하라고 해서 하는거잖아 우리한테 이제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탈출하게 되는거지 아 없어 아 없어 이미 우리 간거야 여기죠? 진짜 맛있어 눈썹이 더 올라가야 될게 올라가야지 준희 형 아 이 차량이 너무 부끄러웠어 준희 형 아 준희 뿜뿜뿜뿜뿜뿜 진희 형 이번 승관씨 진짜 완전 멋있더라구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되요? 멋있죠 지금 빨리 보여줄게요 어 오 오 오 아니 나는 볼 때마다 이게 어떤 이미지 참 궁금해요 주는거야 에너지 물어보고 가냐지 어떤걸 준다고요? 에너지 에너지를 저희는 에너지를 많이 누리고 싶어요 저희는 에너지를 많이 누리고 싶어요 저희는 에너지를 많이 누리고 싶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희 녹화는 마칠게요 아이고 끝났다 안녕 와줘서 너무 고맙고 왜 자꾸 울어요 울지마 울지마 오늘 인사드리도록 보냈습니다 네 세대 세대 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겨울에 잘 울리는 노래래요 이어서 정말 쇼참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눈 내리게도 해주시고 수상도 진짜 예뻤어 슈아가 겨울왕국처럼 엘사 표정으로 한 번 파트 한 번 불러주세요 엘사 표정으로 겨울왕국sal 이정도 지지 사형 아 아 вспыч notably 오는 팬분들 그게 아니라 이러셔서 저희가 vibes 요유를 요유유유유유유 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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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아 유유 휴아 보컬 유유 의생 유유 오늘 약간 겨울왕국 같지 않았나요? 겨울왕국처럼 자기 포즈 한 번 불러주세요 엘사처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뮤지컬톤으로 내가 여기 괜히 왔지 여기 내가 저기서 그냥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휴아 정환이 있는데 여기 한 번 보여줘 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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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뭘 보여줘야지 반응을 해주지 흑유 흑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저기 나무 위에서 나오면서 대단을 내려보면서 제가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잘 돼 여기 노래 맞춰서 올게 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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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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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엘사 같아 엘사 겨울왕국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아 I never see you anymore I never see you anymore I never see you anymore 와우 엘스쿡 좋았어 좋았어 역시 좋아 좋아 또 아침부터 날씨 추운데 여기 찾아와주신 저희 로고내러 와주신 패럭 분들 덕분에 저희 녹화도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활동 끝까지 서로 힘든 힘이 되어서 같이 해줘요 감사합니다